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이에요. 자,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천재 김 교과서 3과 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는 영어를 정말로 소유합시다. Children can wear it around their neck and turn dirty water into clean water at any time. 자, 아이들은 can wear it 그것을 여러분, wear 그러면 입다, 신다, 쓰다 다 되는 거 알지? 몸에 걸치는 건 다 wear이야. 보통 우리 입다라고 해석을 하지? 그것을 around their neck, 그들의 목 주변에다가 그것을 걸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turn dirty water, turn은 돌리다라는 뜻도 있고, 바꾸다라는 뜻도 있는데 자, 여기 뒤에 있는 거 뭐야? 자, turn A into B, 이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 A를, dirty water를, 자, B, clean water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 at any time, 언제든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은 수거, turn A into B, 그러면 A를 B로 바꾸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end가 나오면 여러분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병렬이 있구나. 근데 뭐가 병렬이냐면 똑같은 구조와 모양을 가진 걸 찾아내야 돼. can이 조동사지?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 그러니까 그것을 걸고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다. 두 개가 다 동사 원형,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보통 첫 번째 거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거. 여기다 뭐 ED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뭐 ING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조심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iquid glasses. Glass는 유리지. 여기다 ES를 붙이면. 유리가 두 개가 붙었네. 안경이야. 그래서 liquid. 어머, liquid은 액첸데. 액체로 된 안경. According to the WHO. 세계보건기구를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을.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쓴 거야. 그것은, 자, 어디에 따르면은, WHO에 따르면 Around a billion people need eyeglasses. 와, billion은 10억이야. 10억의 인구가 안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WHO에 따르면 Many of them,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Less than one dollar a day. 하루에 one dollar, 1달러가 우리나라에 한 천원쯤 되니? 1달러보다 더 적게 법니다. 여러분, make는 돈을 벌다는 뜻도 있어. 만들다는 뜻이 아니라 벌다야. 여기서는, 자, 그래서 less than, less than은 보다. less는, less는 무슨 뜻이야? 자, little, 적은이라는 little의 비교급이야. 그러니까, little은 적은이잖아? 그럼 less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더 적은이라는 뜻이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말이야. 여기 어야. 어는 우리가 하나라고 알고 있지? 물론 하나라는 뜻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마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루마다 또는 뭐뭐에. 뭐 마다나 애나? 하루에. 그 얘기는 마다라는 뜻이야. 하루마다 1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근데 여기서 대미.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야. 그들은 누굴까? 그렇지. 이 앞에 있는 문장에. 그러니까 약 1억 명? 아니, 10억 명이지. 10억 명 정도. 안경이 필요한 10억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루에 1달러 미만을 번데. 안경은 비싸잖아. So, 그래서 결과 eyeglasses are too expensive for them. 그들에게. 그들에게는 너무 비쌉니다. 이 two는 너무 매우. 이런 뜻도 있지? 이렇게 비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겠지. 그럼 어떻게 안 보이는데? 그치? However, 그러나 there is good news.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나올 후보가 보이지? 바로 이거야. 이게 시험에 나올 후보야. 왜 이게 시험에 나올 후보냐면 거의 100%라고 봐야 돼. 뉴스는 소식이지. 근데 여기에 S가 붙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 그냥 뉴스는 이거는 복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치고 여기다가 E를 써야지 R을 쓰면 안 된다. British scientist 영국 어떤 과학자가 invented 발명했습니다. 특별한 안경을 발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His lenses 그가 누구야? 그치? 영국의 어떤 과학자야? 그의 lens는 liquid inside them 그것들 안에 inside은 안에라는 뜻이지 liquid 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 댐 그것들 안에 그것들이란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이 특별한 안경 안에 렌즈가 있다는 얘기야. 댐이 가득히는 거는 glasses eyeglasses를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When you turn a dial on each arm of the glasses 안경에는 다리가 붙어있잖아. 그치? 안경에 각각의 arm 여기 이제 팔이라고 표현했네. 안경이 팔이라고 표현했네. 우리는 다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각각 안경 다리에 있는 다이얼을 여러분이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the liquid 그 액체가 comes into the lenses 그 엔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시험에 나올 후보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terestingly는 확률은 50%야. 이거는 흥미롭게도 라는 부사로 쓰이고 있어. 그리고 문장 앞에 맨 앞에 부사 나 부사하고 부사절이 오면 콤마 찍히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when when이만이야. 여러분 이게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시간을 나타내는 무슨 절? 부사절이야. 어머나 이렇게 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야 돼.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뭘 쓰지 않는다? 미래를 의미할지라도 위를 쓰지 않고 위를 대신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원칙이 하나 있어. 이걸 보면은 여기 턴이 있네. 턴이. 어머나 이 턴을 갖다가 윌 턴이라고 써줄 가능성이 높아.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가 안경 다이얼 돌리지 않았잖아. 만약에 이제 돌릴 때 그 얘기니까 미래 의미일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를 썼어 안 썼어? 안 쓰고 그냥 현재 시제를 썼지? 그래서 위를 쓰지 않고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어. 그래서 여기에 턴을 윌 턴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위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치야. 이치가 각각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그런데 각각이니까 왠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지? 근데 암을 잘 봐봐. 무슨 명사니? S를 안 붙였지? S를 안 붙였네. 여기 지금 단수명사로 쓰였어. 자 눈치챘지? 이치 다음에 무슨 명사? 단수명사가 온다. OK. The liquid comes into the lenses. Into 뭐뭐 안으로 또는 뭐뭐로 란 뜻을 가진 천지사야. 렌즈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Is this 어머나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왔네. 이런 걸 우리는 100%라고 해. 100%짜리 문법.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면 나오는 애들 있지? 자 이게 바로 강조 구문이야. 여러분 강조 구문은 자 It is That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강조 구문이라고 해.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 거 지렁이 하는 것은 바로 땡땡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였죠. 선생님 방금 어떻게 해석했니? 시작 지렁이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라는 뜻을 하나 집어넣어줘. 바로 땡땡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는 강조 구문이야. 그러면 눈치챘지? 그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야?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 요 이리즈하고 데싸이에 있는 말을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야. 요거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요 자리에다 집어넣고 강조하기 싫은 말은 요 뒷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강조 구문을 만들었어. 해석해볼래? 시작 Controlls the power of the lenses 여기서 파워는 힘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렌즈의 배우를 얘기해. 렌즈의 배우를 컨트롤 통제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액체이다. 그래서 이 액체를 강조하고 싶어서 쓴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원래 말이야 액체를 강조하고 싶은데 이 문장은 원래 이리즈하고 데싸이 없어도 완벽한 문장은 이룰 수 있어. 이게 없다고 해도 말이 되는 게 강조 구문이야. 다 지워. 이리즈 됐을. 얘가 누구야? 얘가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 있어.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문법 시간에 다시 강조 구문을 설명을 할 건데 자 이거 해석하는 방법 여기다가 이리즈 그 다음에 됐 자 해석은 뒤에 거 하는 것은 바로 앞에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렌즈의 배우를 다스리는 거 컨트롤 통제하는 것은 바로 이 액체입니다. 호플리 바라건대 the price 그 가격이 Wilson quote go down to one dollar a pair 자 a pair 여기서는 안경을 말하는 건데 안경은 항상 복수 명사잖아. 그치 항상 es를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복수로 쓰기가 좀 적절하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항상 복수인 명사는 셀 때 단위로 a pair of를 쓴다. 그래서 만약에 슈즈 같은 것도 항상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항상 두 짝이니까. 그래서 뭐 슈즈 한 켤레 그럼 a pair of shoes고 슈즈 두 켤레라고 하면 a pair of shoes 가 아니라 여기다가 e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복수가 되면 페열에다 복수 표시를 해준다. 슈즈는 그대로 놔두고 마찬가지야 classes도 항상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셀 때 a pair of glasses 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어페어 러프 글래스 이스를 짧게 그냥 어페어 한 쌍이라고만 써는 거야. 그러니까 한 쌍에 여기 어는 마다에 이런 뜻이야. 마다 자 1달러로 1달러로 내려가기를 내려갈 것임을 바랍니다. 뭐 이런 거야. 바라건대 그럴 거다. 자 그 다음 자 지금 우리는 발명품들을 얘기하고 있어. 자 이번에 발명품은 뭐냐면 받은 팥 쿨러 쿨러 그럼 냉장고 시원하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팥은 냄비 항아리인데 항아리 안에 항아리 항아리 안에 항아리 있는 냉장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항아리 냉장고 라고 부르고 있어. 자 이게 뭘까 인쌈 컨트리스 어떤 나라들에서는 파머스 캔 킥 베저투블리스 앤 프리츠 프레쉬 포 롱 타임 비교스 데이 동 해 이낙 엑 엑 트레시 래 자 그러니까 농구들이 캔트 가 불가능하되 뭐 할 수 없냐면 킵은 유지하다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베저투블리스 앤 프루츠를 어떻게 신선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동안 포 오랫동안 왜? 왜냐하면 데이 동 에 비 엑 엑 트레시 충분한 충분한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긴 충분한 전기 어머나 여러분 28번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보이지? 혹시 보이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킵이 반성해야 돼. 시험에 나올 게 무려 몇 개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 와우 대박 첫 번째 킵 자 여러분 킵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유지하다는 뜻으로 쓰이지 그렇지 킵 그런데 여러분 킵이 O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지? O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와 뒤에 뭐가 나오니? 목적보호가 나오는데 킵은 이 목적보호 자리에 항상 뭐가 나온다. 그렇지 항상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아 그런데 말이야 형용사인데 마치 부사처럼 해석해 뭐뭐하게 유지하다. 그런데 누구를 목적어를 얘를 뭐뭐하게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킵이 보이지? 여기 킵이 있네. 아 그 다음 목적어는 뭐야? Vegetables and fruits 그 다음에 형용사는 누구야? 어 프레쉬야. 바로 이거야.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 어디를 공격하기니? 그렇지 프레쉬를 공격하겠지. 왜냐하면 프레쉬에다가 분명히 LY를 붙이려고 할 거야. 왜? 하게처럼 해석되니까 부사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 교묘하게 프레쉴리라고 써놓으면 안 된다는 게 보여야 돼. 여기다 LY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면은 안 된다. 잘했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비커우즈야. 비커우즈는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이야. 근데 이거랑 똑같은 뜻이 하나 더 있지? 어 비커우즈 오부도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이야. 그런데 비커우즈는 뒤에 문장이 나오고 비커우즈 오브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 그러니까 요 자리에 오브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오케이? 자 저거 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그랬지? 여기에 정말 중요한 킵이랑 마지막 하나 더 있어. 그게 바로 이너프야. 여러분 이너프는 말이야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이너프가 충분한 이라고 뜻을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자 이너프가 그렇지? 이너프가 충분히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수식해. 그래서 위치가 달라. 위치가.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 일렉트리스티는 명사잖아. 그래서 얘 이너프가 앞에서 지금 명사를 수식한 거야.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자 충분히 키가 큰 그러면 톨은 형용사지. 그래서 이너프 톨이야 톨이너프야. 그렇지. 톨이너프야. 충분한 시간은 시간은 명사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너프 타임이야 타임이너프야. 그렇지. 이너프 타임이라고 해야겠지. 이해가 가니? 자 그래서 이너프는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28번은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야. 제일 강력한 후보는 프레쉬야. 이거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as a result 이 hopefully라든가 as a result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interesting이 있었지? 이런 건 가로놓기 50%의 확률이야. 굉장히 높은 확률이야. 기억해야 돼. 결과적으로 they have to sell them in a day or two. 그러니까 뭐 신선하게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have to 뭐 해야 되니? 팔아야 돼. 그것들이 뭐야? 그렇지. 이 채소라든가 과일들을 팔아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루나 또는 이틀 안에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말이야. the 8인파 cooler can solve this problem. 근데 문제는 좋은 결과 the 8인파 cooler 항아리 냉장고가 이러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this problem이 뭐지? 그렇지.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이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 하루나 이틀만에 팔아야 한다는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 문제가 받고 있는 거야. 자 그래. 그래서 그럼 이 냉장고가 어떻게 기운을 하나 보자. 그 발명품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 더 너를 붙였지. 그 발명품. 그러니까 그 발명품을 가리키는 건 바로 앞에 있는 더 발인파 cooler 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a small 이틀 이틀 그러면은 흙으로 된 이런 뜻이야. 흙으로 된 이런 항아리. 더 작은 흙으로 된 항아리는 더 큰 것 안으로 놓여집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자꾸 비교급을 쓰고 있지. 왜 비교급을 쓰고 있지?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 두 개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냄비가 두 개야. 그래서 비교급을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건 수동태가 나왔어. 여러분 place가 뜻이 뭐니? 그렇지. 어디어디에 뭐뭣을 놓다 넣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거를 bpp 수동태를 썼어. 그럼 놓다 게니 넣어 넣어지다 게니. 그렇지. 어디어디에 넣어지다지. 그러니까 이건 어디어디에 넣어지다 이런 뜻이야. 넣어지다. 그러니까 더 큰 것에 넣어집니다. 제가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게 뭐냐 물어볼 수 있어. 여러분 여기 뭐 원이 원래 하나란 뜻도 있지만 원이 무슨 뜻도 있지? 그렇지. 겉 또는 뭐 사람 뭐 분 겉뿐 사람 이런 뜻이 있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수 있어. 부정대명사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럼 원은 앞에 있는 어떤 사물 하나를 대신하는 거야. 뭘까? 그렇지. 자 항아리를 말하는 거지 더 큰 것 그러면 더 큰 흙으로 된 항아리를 말하는 거야. 안으로 넣어집니다. 아까 인투가 나왔었지. 뭐뭐 으로란 뜻도 있고 뭐뭐 안으로란 뜻도 있어. 여기를 안으로 그치.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웨스엔드 젖은 모래가 폴 그러면 붓다인데 이것도 수동태를 썼네. 부어집니다. 넣어집니다. 놓여집니다. 부어집니다. 이런 수동태를 쓰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풋도 놓다는데 이것도 수동태를 쓰고 있네. 놓여집니다. 이런 얘기라. 자 근데 여기 젖은 모래가 어디 안에 부어지지? 그 두 개의 항아리 사이에 부어집니다. 이제 항아리가 그러니까 작은 항아리가 큰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뭘? 젖은 모래를 이렇게 집어넣어준다는 거야. 항아리 항아리 사이에. 그치? 이해가 가지? 자 그런데 뭐뭐와 뭐뭐 사이에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렇지. 비트윈이라고 한다. 비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사이에라는 뜻인데 두 개 사이를 말하는 거야. 세 개 이상 사이에는 among을 쓴다. 이거는 세 개 이상일 때 그 다음 두 개일 때는 비트윈을 쓴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음식은 넣어집니다. 또 쏭되지? 어디 안으로? 그 더 작은 항아리 안으로 넣어집니다. When the water in the sand evaporates. 이거 증발하다는 얘기지? 자 모래 속에 있는 그 물이 아까 그 모래에 젖은 모래라고 했잖아. 자 그 물이 증발할 때 이 왜는 뭐뭐 할 때라는 뜻이라고 했지? 그리고 왠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위를 쓰면 안 돼. 위 will evaporate 라고 분명히 써놓을 거야. 그러면 맞다 틀리다? 어 틀리다. 이렇게 써야 돼. 현재 3인치 현재 S 붙였잖아. 그치? 자 이 takes away 그것은 제거합니다. 뭘 제거하니? from the smaller path 그 작은 항아리로부터 뭘? 열을 제거해갑니다. takes away 뺏어갑니다. 이런 얘기야. by using this cooler 이 cooler 이 항아리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 by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야. by는 전치사거든? 그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니?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되지? use는 지금 동사잖아.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 using을 써는 거야. 동명사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오지 추구정사가 오지 않는다. 이 쿨러를 사용함으로써 농부들은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crops 농작물을 더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나지? kee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온다고? 형용사 나와야 돼. 근데 이걸 갖다가 막 롱걸 리얼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부사로 쓰면 안 되고 형용사의 비교급인 롱걸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봤어.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유록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수동태 세기가 연달아 나오고 있어. 자 여기 32번 34번 34번에 is placed is for is put 여러분 이거는 강력한 시험후보야. 자 그 다음에 아까 when 있지 when when이 나올 때는 뭘 쓰지 않는다? will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by the time의 ing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